볼 수 있어요 출발합니다 If you stop to think about all the tiny parts that make up one thing 무언가 하나를 만드는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도 작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본다면 문장 맨 앞에 있는 그 stop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오고 뭐뭐 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거죠 여기를 뒤에 있는 녀석과의 관계가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다 타동사의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 녀석이 자동사고 뒤에 있는거는 부사로 쓰여졌다 라고 보는게 맞다는거죠 그래서 stop 멈추는데 생각해보려고 잠깐 멈추는거야 다른 일은 멈추고 그냥 생각해보는거죠 All the tiny parts that make up any one of the one thing 어떤거를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You could be thinking about it for quite some time 아주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구성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적혀있는거죠 There are almost an infinite number of things that influence 영향을 주고 큰 것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핵심은 tiny parts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거니까 smaller atoms and smaller molecules 되는거니까 아톰 원자죠 그리고 molecule 분자 이르기까지 훨씬 더 크게 내려가보면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거죠 자동차의 부품이 3만개래요 그리고 비행기의 부품이 100만개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거죠 그죠? 지금 아까 여러가지 봤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의 무역이 약해지고 그런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딱 스탑하니까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유럽도 문제가 되고 미국도 문제가 되고 다 그런 상태가 된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멈추니까 우리도 막 멈춰버렸잖아요 그쵸? 쉬게 되는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부분들을 이루는 것인데 computer for example 나오면서 computer 그 다음에 technology 그 다음에 small part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예시로 듣다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작은 부분들이 실제로 구성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2번 문장에서 from a to b 가 나와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철, 유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니가 자세히 보면 큰거에서 tiny part 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니가 어떻게 컴퓨터가 진정 많은 것들이 함께 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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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4번이 컴퓨터가 나왔는데 3번이죠 컴퓨터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다 철과 유리와 플라스틱 그리고 스크류 스프링 와이어 커플 잉크 엘렉트리시티 그 등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3번 내용도 큰 부품 안에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큰 문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까지는 절대 정답이 아닌 구조 그러니까 쭉 읽었을 때 이만큼이 하나의 문장이니까 밑줄 치지 마요 어떻게 다 치겠어요 3번까지 정답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이론에 따르면 5번은 보통 정답이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해가요? 테크놀로지가 진화하면서 Reliability 신뢰성 Complexity 복잡성 에너지 이슈 에너지 이슈 같은 것들이 Have become prime consideration computer design 컴퓨터 디자인에서 주된 고려사항이 되어버렸다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컴퓨터에서 여러 컴퓨터가 예시일 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Based by the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cost 비용이나 영역 그리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것에 더해서 신뢰성이나 복잡성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도 다른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됐다 라고 하는 건 정답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정답 4번을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번에 가면 다시 한번 작은 부분들이 나온 거니까 누가 봐도 4번이 진정한 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구문이었죠? 그쵸? 여기 6번까지 마무리 5번까지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5번까지 마무리 그리고 specified